어, 갑작스레 생각나는 내가 방학 숙제로 한참을 날밤을 세웠나 날 틀린 건 까마득한 내 발자국 아마 축제 중 하나는 모두 각자 그리길 바라는 발사슴 혹은 양 같은 동물들을 그리는 거지 아마도 난 나의 친구와는 다른 걸 그리고 싶어서 제 항상 같은 사자 등등이 다 나무나 그렸을 것 같은 거 말고 바다의 바다 끝쪽에 살아 숨쉬고 막았던 생물들이 나왔다고 난 다 그리고 낭만을 느껴지 외로운 너희에게 난 한 줄 기회에 빛이 된 것만 같아 뿌듯해 내가 처음일 거라고 생각해 널 궁금했던 내 또래 약생은 하지만 계약 후굿해 길자리 새끼가 숙제 안에 왔다면 너를 뱉힌 게 너무 분해 그 새낀 사자와 널 못 뽑은 해 이제는 일이 됐지만 두근대 그늘에 가려진 뭔가는 아직 날 부르네 그때와 지금은 내가 바뀌었겠어 심해여처럼 스스로 밝혀냈어 누가 낫다고는 못해 감옥에서 탈옥범이 되더라도 나오겠어 열등감에 찌들어서 참 혹했어 이제부터 비교는 눈 한 손에 머리가 더 different then 머리가 더 different then yea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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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**k man 모두 똑같애 걸음마 버릇부터 난 너무나 독특했지 함부로 까부는 자들 다물면 나는 더 한층 다른 걸 만들었지 나는 아마 존에서 사는 어부처럼 살고 싶었어 오늘은 어떤 창호를 낚을지 창호일지 똑같은 삶은 아주 가혹해 언제였던가 문제였어 항상 대여반을 돌아서 난 똑같은 감옥에 젖어 살았지만 촛가라지 이젠 돌아왔네 그때와 지금은 내가 바뀌었겠어 심해여처럼 스스로 밝혀냈어 누가 낫다고는 못해 감옥에서 탈옥범이 되더라도 나오겠어 열대감에 찌들어서 참 혹했어 이제부터 비교는 눈 한 손에 머리가 더 different then 머리가 더 different then yeah yeah yeah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